안녕하세요. 오늘의 학습 내용은요, 닮음의 성질입니다. 평면도형과 입체도형에서의 닮음의 성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삼각형, 사각형 등과 같은 평면도형에서 서로 닮은 도형의 성질을 알아볼 건데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는 서로 닮은 도형이에요. 먼저 대응변의 길이의 비를 볼 건데요. 선분 AB 대 선분 DE가 1대2라고 했어요. 선분 AB 대 선분 DE가 1대2인데요. 가로 한 칸과 세로 두 칸에 이어서 이렇게 선분이 그어졌고요. 선분 DE는 가로 두 칸과 세로 네 칸에 이어서 선분이 그어졌죠. 그리고 선분 BC와 선분 EF도 길이의 비를 1대2인데요. 얘는 비교하기가 쉬워요. 여기는 모눈종이 3칸을 움직였는데 여기서는 6칸을 움직였죠. 그래서 1대2고요. 선분 CA 대 선분 FD도 1대2에요. 보시면 두 칸 두 칸 내려온 이 대각선이고요. 여기서는 4칸 4칸 내려온 대각선이어서 모눈의 눈금을 이용을 하면요. 쉽게 1대2로 길이의 비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길이 비가요. 전부 다 일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한 닮은 도형의 대응각의 크기를 비교하면 각 A와 각 D가 같고요. 각 B와 각 E가 같고요. 각 C와 각 F가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면도형에서 닮음의 성질은요. 대응변의 길이의 비는요. 일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대응각의 크기는 각각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서로 닮은 두 평면도형에서요. 대응변의 길이의 비를 닮은 B라고 하는데요. 앞에 삼각형을 예로 들면요.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가요. 닮은 B가 대응변의 길이의 비인 1대2와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서 닮은 B는 1대2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닮은 두 입체도형에는 어떠한 성질이 있는지 함께 볼 건데요. 평면도형에서와 마찬가지로 입체도형에서도 서로 닮은 도형의 성질을 알아볼 거예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요. 삼연체의 나는요. 삼연체의 가의 각 모서리의 길이를 두 배로 확대를 한 것이에요. 따라서 두 삼연체의 가와 나는요. 서로 닮은 도형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닮은 도형이었을 때 각각 대응하는 모서리의 길이의 비를 생각을 하면요. 각 모서리의 길이를 두 배로 확대를 한 거니까요. 모서리의 길이의 비가 전부 다 1대2로 일정할 거예요. 그리고 대응하는 면도 살펴보면요. 삼각형 ABC와요. 삼각형 EFG가요. 서로 닮음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두 배로 확대를 한 것이니까요. 면도 역시 닮은 도형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나머지 면들도 다 해보면 삼각형 BC, D와요. 삼각형 FGH가 서로 닮음이 되겠고요. 삼각형 AC, D와요. 삼각형 EGH가 서로 닮음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삼각형 AB, D와요. 삼각형 EF, H도 서로 닮은 도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입체도형에서 닮음의 성질은요. 대응하는 모서리의 길이의 비는요. 일정하고요. 대응하는 면은 닮은 도형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서로 닮은 두 입체도형에서 대응하는 모서리의 길이의 비를요. 닮은 비라고 해요.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사면체를 예로 들면요. 두 사면체 가와 나의 모서리의 길이의 비가 1대2였어요. 따라서 두 사면체 가와 나의 닮은 비도 1대2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원, 원기둥, 원뿔, 구와 같이요. 이러한 도형은 대응하는 변, 모서리가 없는데 닮은 비를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이와 같은 도형의 닮은 비는요.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원은요. 닮은 비를요. 반지름의 길이의 비로 구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원기둥은요.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의 비로 구할 수 있고요. 높이의 비도 그 닮은 비와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고요. 세 번째로 원뿔은요. 원뿔의 밑면도 역시 원이기 때문에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의 비가 이 닮은 비가 될 거고요. 그리고 닮은 이 원뿔은요. 높이의 비도 같을 거예요. 또한 모선의 길이의 비도요. 같을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구에서는 닮은 비가 반지름의 길이의 비와 같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함께 볼게요. 평면도형에서 닮음의 성질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서로 닮은 두 평면도형에서요. 첫 번째로 대응변의 길이의 비는 일정하다 라는 것을 배웠고요. 두 번째로 대응각의 크기는 각각 같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세 번째로 닮은 비는 대응변의 길이의 비는 대응변의 길이의 비와 같다 라는 것을 배웠고요. 두 번째로 입체도형에서 닮음의 성질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서로 닮은 두 입체도형에서요. 첫 번째로 대응하는 모서리의 길이의 비는 일정하다 라는 것을 배웠고요. 두 번째로 대응하는 면은요. 닮은 도형이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세 번째로 닮은 비는요. 대응하는 모서리의 길이의 비와 닮았다 라는 것을 배웠고요. 마지막으로 원, 원기둥, 원뿔, 구와 같은 도형의 닮은 비까지도 배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